이 글은 내가 62세에서 65세까지 겪은 취업분툭이다. 퇴근 시간이 가까운 취업창구는 한산했다. 담당자에게 이력서를 내밀자. 이력서를 훑던 담당자 입꼬리에 묘한 비틀림이 스쳤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만면에 미소짓고 대응하지만 내 눈엔 보인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언의 압박. 이력서에 있는 자격증 중 가능한 직종이면 좋고요. 재능이 많군요. 자격증도 많고. 그런데 자격증 시대지만 자격증의 우선 조건은 나이다. 나이가 너무 많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거나요.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2021년 매일 시니어문학상 수상작 논픽션 부분 실버 치준생 분투기입니다. 이순자 작가님의 소개는 에필로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에필로그 내 나이 69 내년이면 70이 된다. 늙음하게 먹고 살기 위해 학력과 이력을 속인 내 인생은 아이러니다. 결혼과 함께 시어른을 모시고 남매나 기르며 한 번도 나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그 벌을 60대 초반에 톡톡히 치렀다. 종가집 만며느리로 온갖 일 다 겪으며 그것이 나의 복시라고 생각했다. 명절이면 100명의 손님을 치렀고 시동생 결혼식 음식도 시할머니 상을 당했을 때도 집에서 300명 손님을 혼자 치렀다. 심지어 시애삼촌 상을 당했을 때도 그 집 딸과 며느리는 방 안에서 앉아 울기만 해 그 많은 손님 수바를 혼자 하느라 상나던 날 쓰러졌다. 그때는 관혼 상제를 다 집에서 했다. 하다못해 친척들 돌 100일 약혼식 결혼식까지 시댁은 물론 시할머니 친정 시어머니 친정일까지 불려다녔다. 그곳의 내 역할이 내 한평생이었고 그 일을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황혼 이혼으로 이 모든 역할이 해제됐다. 내가 지은 건물을 버리고 이혼을 택했던 이유는 오직 남편으로부터의 자유였다. 대학생 남매를 데리고 나온 나는 이미 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어쩌면 나를 찾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평생 하고 싶던 문학 공부를 하기 위해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했다. 나의 늦은 공부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글쓰기보다 호구지책이 먼저였다. 취업 분투기가 나온 배경이다. 나는 글쓰기 수업에서 아이러니가 어렵다고 고백한 적 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아이러니다. 60을 넘기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나의 직업 분투기는 치열했다. 이른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이른이다. 이른 전 나의 분투기가 이른 후 내 삶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이 글이 되었다. 기초수급자가 되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한 일이다. 기초생활이 해결되니 이제 쓰기만 하면 된다. 사방 벽 길이가 다른 원룸에서 다리미 판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글을 쓴다. 하나, 둘, 작품을 완성하는 기쁨은 나를 설레게 한다. 이제 시작이다. 정진하리라. 죽는 날까지 이른 결심을 축하받고 싶다. 환갑을 넘은 취업 지망생에게 자격증은 장식품일 뿐이라는 걸 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직원이 뜸 들이는 동안 재빨리 내가 할 수 있는 업종의 경력을 따열한다. 사실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전공이 문창과라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나 글쓰기 수업도 가능하고요. 옛날에 어린이집을 몇 년 해서 아이 돌봄이나 방과 후 도우미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활동 20년 이상 해서 환자 돌보는 것도 가능하고 미술문학, 음악상담치료 쪽으로 1급 자격증 다 있어서 상담치료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솔직이라고 말해놓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화려한 자격증을 열거해놓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동안 뭐하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냐고 문책당할 것만 같다. 그동안 뭘 했을까?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병원으로 복지관으로 봉사만 하고 다닌 게 잘못일까? 혼자가 되어 생계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내 탓이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요 몇 년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자격증이 책장 한 면을 도배할 만큼 준비했다. 어쩌면 현실을 직면하기 겁나 자격증에 몰두했는지도 모르겠다. 직원도 당황스러웠던지 험한 일 하실 분 같지 않으시네. 곱게 나이 드셨네. 라며 위로랍시고 몇 마디 거둔다. 직원이 이력서를 들고 이렇게 많은 능력이 사장된다는 게 안타깝다고 애석한 표정을 짓는다. 연기 굿이다. 나도 안다. 너도 나도 구직활동에 나선 초로의 구직자들의 아직은 대접받고 싶은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걸 그걸 적당히 다루는 방법도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다. 잔뜩 근심어린 표정으로 혹시 청소나 단순 작업 같은 일도 하실 수 있겠냐고 공손하게 묻는다. 재빨리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재고 따지고 할 여유도 없다. 이력서 용지를 주며 이력이나 경력이 화려하면 채용이 어려우니 다시 작성하라는 시청 직원의 말에 얼른 순응한다. 어디까지 잘나야 하지. 두 장 빼꼭한 이력서를 내려다보다 이력서를 구겨버렸다. 롤러코스터다. 중졸 한 줄로 마감한 이력서를 받아든 직원이 만족한 미소를 짓는다. 구인 회사를 훑다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회사 위치를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물어 물어 찾아간 피 산업은 아연동 재래시장을 지나 몇 개의 골목을 돌아 막다른 골목 구석진 곳에 창고를 임대한 가 건물이었다. 타이탄 트럭만 한 드럼 세탁기 네 대의 우렁찬 소리가 골목 어깨까지 들렸다. 산더미처럼 쌓인 수건 뭉치들 사이로 애국인 노동자들의 검은 손이 재빨리 접히고 있었다. 사장은 가져간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나이부터 물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으세요? 아 네 지금 당장이라도 그럼 내일 9시 출근하세요 골목을 몇 개 돌아 굴레방다리를 지나자 바로 찻길이 나왔다. 갈 때는 멋 모르고 물어보러 갔는데 나오다 보니 젊은 시절 직장 동료가 살던 동네여서 길이 나디겄다. 첫 출근이라고 일찍 서둘렀는데도 아가씨들 앞에는 벌써 정리된 수건이 산더미같이 쌓였다. 도대체 몇 시에 출근한 건가? 외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현 주소다. 괜히 특별 대접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언짢았다. 수건 더미를 밀고 앉았다. 사장은 개어놓은 수건을 묶느라 정신이 없다. 바닥에 앉아 무한정 쏟아내는 수건을 접는 단순 노동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어깨가 아프다. 얼마 전 연골이 찢어진 무릎이 아파 수건 두 장을 말아 무릎에 고였다. 사장이 지나다 보고 웃는다. 이국의 아가씨들은 손을 제게 돌리며 저들끼리 몰아 쌀라대고 나는 죽어라 속력을 대는데도 따라잡지 못한다. 종종 아가씨들이 나를 쳐다보며 웃는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바로 작업 시작이다. 저녁 6시가 되자 일은 할만 하세요? 내일 또 아침 9시까지 오세요. 사장은 대답할 새도 없이 휙 가버렸다. 애국 노동자들은 퇴근할 기미가 없다. 나는 수건더미 속에 처박힌 신발을 꺼내 들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에 빠진다. 얼른 퇴근하세요. 다들 퇴근 안 하는데. 맹하게 묻자 애국 노동자들은 야근이라며 그냥 가라고 한다. 애국 노동자들은 어려보였다. 잘해야 스물남짓 되어 보인다. 오지랖 넓은 나는 타국에서 고생하는 어린 그들을 생각하며 밤새 잠을 설쳤다. 사흘째 되던 날 등과 목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다. 자주 일어나 목운동과 허리 돌리기 운동을 했다. 사장이 물끄러미 쳐다보다. 빨리 하세요. 한마디 툭 던진다. 외출했던 사장은 퇴근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옆에 아가씨가 손으로 천천히 하라는 신용을 했다. 말은 안 통했지만 엄마뻐도 더 되는 내가 애쓰는 게 안쓰러운 모양이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도 영어도 아닌 그들의 언어로 소통은 불가능했다. 아가씨들은 일하면서도 옆사랑과 무언가 계속 재미있게 대화를 나눈다. 타국에서 외로울 텐데 다행이다. 일에만 열중해도 나는 그들을 따라잡지 못한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아가씨들이 퇴근하라고 손짓한다. 딱히 보였던 모양이다. 사장이 없어 망설이다. 아가씨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섰다. 추적추적 가랑비가 내린다. 굴레방다리 안에서 할머니가 호박잎을 팔고 있다. 노점상 할머니에게서 호박잎을 산다. 밥해 먹을 힘도 없는데 그저 할머니가 우중에 장사하는 게 마음에 걸러서다. 매사 이 모양이다. 이런 성격. 이것도 성격 장애의 일종 아닐까. 지금 누가 누구를 배려하나 싶다. 저녁도 하지 못한 채 나는 밤새 알았다. 파슬을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고도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다. 첫 취업은 닷샘 만에 끝났다. 망설이고 망설인 끝에 나는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힘에 붙여서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임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무슨 은행 계좌번호 아무개 나는 딱 하루 한 시간에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포기했다. 사장한테서는 영영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는 사장을 원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파스와 버스비만 날렸다. 나 말고 다 애국인 근로자인데 나를 채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학력과 경력을 없애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버리니 취업은 쉬웠다. 역시 일자리 센터 직원의 충고는 적중해서 한방에 백화점 청소부 자리를 얻었다. 나는 주문을 외웠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야 한다. 나의 다짐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첫날 지하식품부 아침 초의 시간 고객에 대한 친절 교육과 인사복장을 한 다음 그날 일터와 청소에 필요한 용품을 배당받아 돌식 짝을 지어준다. 짝꿍은 나보다 다섯 살 아래였지만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란다. 오랜 경력을 쌓은 그녀의 일머리는 경이로웠다. 자그마하니 땅땅한 몸매를 어찌나 제게 돌리는지 미처 따라잡지 못해 대걸레를 질질 끄는 나에게 대걸레를 질질 끌면 CCTV에 찍힌다고 즐겁했다. 걸레는 항상 앞으로. 알았죠? 그녀는 항상 앞으로를 대여섯 번이나 복장하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CCTV에 찍힐까봐 인간이 겁이 나는 모양이다. 한 손은 대걸레 위를 꼭 잡고 다른 한 손은 중간 지점을 잡아 돌려가며 마포질을 해야 깔끔하게 된다고요. 설명은 쉬워도 막상 하려면 어려웠다. 신입 교육 잘못시키면 자기가 분책당하니 자라라며 어깨를 들썩였다. 쉬는 시간이 되자 짝꿍 아줌마 수다가 시작됐다. 쉴 새 없이 짓거리는 와중에 무심한 척 내 신상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요 몇 년 혼자 조용히 살던 버릇이 들어있던 나는 죽을 마시다. 육체를 돌리는 일보다 이야기를 듣는 일이 더 힘들었다. 최선을 다해 고개를 끄덕여 장단을 맞추는 일, 감탄사를 섞는 일, 적당한 질문을 준비하는 일이 시를 쓸 때보다 더 골똘하게 한다. 그래도 열심히 분위기를 맞춘다. 결혼하고 35년간 매일 하던 청소가 손에 익지 않아 짝꿍 아줌마 잔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 정신이 혼미했다. 짝꿍 아줌마는 내 실수를 즐기는 것 같다. 청소 전문가의 긍지려나 변기 뚜껑에 입이 닿도록 코를 박고 변기 몸통을 닦고 뚜껑을 닦고 변기 속을 닦으면서 이 일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 중얼거린다. 때로는 중얼거림이 약이 되기도 한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혼자 묻고 답하면서 청소 아줌마들의 신입이 되었다. 점심시간에 청소 아줌마들이 보였다. 계단 및 공간에 라면 상자를 깔고 둘러앉아 왁자짓걸 수다가 시작되었다. 신입은 김밥과 사과로 내일 신고식을 치러야 한다고 짝꿍이 기뜸한다. 둘째 날 1층 신입의 첫째 임무 되도록 빨리 전층을 돌며 백화점 구조를 익혀야 한다. 1층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베이터 문과 주변 벽을 닦는다. 엘리베이터 앞 휴지통도 손자궁 하나 없이 닦고 액자나 팻말도 먼지한 돌 없이 닦는다.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자 안쪽 문과 벽 엘리베이터 짬새를 손닫는 곳까지 닦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전에 순식간에 해치워야 하는 게 포인트다. 특히 층 표시는 지문이 많이 묻음으로 신경 써서 닦아야 한다고 짝꿍이 일러준다. 넓은 홀, 마포질은 청소 아저씨들이 청소차를 몰고 다닌다. 청소차가 신기해 돌아보다 넘어질 뻔했다. 밖으로 난 대형 유리창과 새창살은 양손을 동시에 휘둘러 닦는다. 어설픈 나는 자꾸 한쪽 걸레를 떨어뜨린다. 유리를 닦은 걸레로 홀 중간에 있는 소파를 닦다가 짝꿍에게 혼이 났다. 나는 시간을 절약한답시고 그랬는데 유리 닦던 걸레로 소파를 닦으면 유리에 먼지 앉는다고 성질을 부렸다. 백번 맞는 말이다. 청소도 요령이 있다. 백화점 청소는 집 청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청결을 요구했다. 고객들이 잠시 앉아 쉬는 소파를 걸레로 닦고 건물 주변에 떨어진 것이 없나 확인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밥과 음료수와 사과를 사들고 가 아줌마들이 있는 계단 및 공간에 라면 상자를 펼쳐 자리를 만들었다. 수다 산매경이 한창일 때 반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식품부 채소류 냉장고 밑에 물이 떨어졌으니 어서 가보라는 프로령. 총 근무 시간은 10시간.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합쳐 2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지만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고로 눈치껏 요령껏 몸을 쉬어야 한다. 매장을 한 바퀴 돌면서 마포질을 하고 나면 숨이 차고 숨 쉴 때마다 명치와 가슴이 쪼개지듯 아프다. 지병인 심장병 탓이다. 요령껏 움직여야 하지만 요령이란 일이 몸에 익숙해져야만 가능하다. 더구나 나는 고관절과 태행성 관절염, 골타공증을 합친 부실한 몸이다. 처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나는 몸만 힘들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뜰히 살림만 하던 나는 60이 넘은 나이에 겪는 노동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집안일 치곤 다른 집보다 4대가 사는 대가족이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말이다. 셋째 날 2층.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다. 그렇게 약해 빠져서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게요. 여기저기 파슬을 붙인 나를 보고 짝꿍은 못마땅한지 쫓아다니며 투덜거린다. 내가 부족한 만큼 자신의 일이 드러나니 왜 안 그러겠나 싶다. 그렇기는 해도 나보다 어린 그녀에게 종일 빈잔을 듣다 보니 은근히 화가 치밀기도 했다. 화를 낼 일이 아니라 미안해 할 일인 줄 알면서도 화가 났다. 힘에 붙이니 입이 마르고 갈증에 시달렸다. 이번엔 오래 다녀야 한다고 체면을 걸어보지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점심시간이 끝나고부터 현저히 체력이 떨어진다 했더니 3시 반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잘 버티나 싶었는데 설마 오늘이 또 마지막 출근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퇴근 시간에 반장이 내일은 시라고 한다.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신입은 사흘쯤엔 몸살이 난다는 걸 아는 모양이다. 하루 푹 쉬고 영양 섭취하고 오래 보자는 반장 손을 덥석 잡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정말 고마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나 3, 4일에 한 번씩 쉰다고 했다. 나만 견디기 힘든 건 아닌 것 같아 의로가 됐다. 퇴근길에 소고기를 사 구워 먹었다. 몸이 견디려면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반장 말이 아니라도 견뎌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넷째 날 지하 슈퍼 하루 쉬고 낫는데도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반장이 처음이라 몸이 적응하기 힘들 거라면서 지하식품부로 구역을 정해줬다.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뜻으로 느껴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맥이 풀렸다. 식품부는 다른 매장보다 마포지를 자주 해야 해서 체력이 달렸다. 한 시간 일하고 배가 고파 두유 두 개를 사서 짝꿍과 화장실로 들어가 얼른 마시고 나왔다. CCTV에 찍힐까 노심초사했다. 마포질이 익숙하지 않기도 하지만 워낙에 힘을 쓰지 못하는 나는 걸레에 끌려다니다 딱 걸렸다. 걸레에 끌려다니면 자국이 다 나는데 청소를 하는 건지 더럽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반장이 호통을 쳤다. 손발이 벌벌 떨리도록 해도 내겐 힘에 겨웠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그렇게나 힘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한다고 나섰어요? 그러게요. 반장도 어이가 없는지 등을 툭툭 두드리고 일단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다. 10분에 10번도 더 시계를 쳐다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 흐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락커룸에 가자 반장이 다가왔다. 어때요?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애쓰셨어요. 일이 힘들어서 하시기 힘들 거예요. 원래 하시던 분들도 그 나이엔 그만두세요. 괜히 병원 신세 치지 말고 쉬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일주일 후 통장 확인하시고 사무실 가서 퇴직 순서 밟으시고 근무 시간 짧아 퇴직금 없는 거 아시죠? 반장 말은 다 옳다. 내 입으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 다행이다. 통장엔 정확히 사흘 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다. 휴문날 입금까지 쳐서 들어온 금액을 한참 쳐다보다 세탁공장 사장이 떠올라 입맛이 썼다. 낯익은 전화번호가 떴다. 건물 청소하실 수 있겠어요? 신규 입점하는데 매장 청소는 아니고 화장실과 사무실만 하면 되니까 백화점보다 쉬울 거예요. 벌써 백화점 그만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일자리 센터였다. 요즘은 일자리 구해주는 것도 실적인가 보다. 그동안 육체노동으로 얼굴이 반쪽된 나는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네, 이력서랑 주민등록등본 사진 두 장 가져가면 되지요? 얼마 전 G마트가 망했다는 소문과 함께 L마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집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이라 차비는 안 들겠다 싶어 기뻤다. 맥도날드를 통한 임시로 드나드는 문으로 들어서자 건물 안은 분진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다시 4층으로 내려오니 임시 사무실이 보였다. 건물 안에 들어선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가슴이 조이고 아팠다. 남자 직원이 청소도구는 창고에서 알아서 갖다 쓰고 구역은 사무실 1층 현장 직원용 남자 화장실과 화장실 옆 비상계단 1층부터 8층까지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하 7층까지 주차장 일한다. 저 혼자 그걸 다 해요?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다. 할 거 없어요. 슬슬 쓰레기 보이면 죽고 화장실 물기 없게 닦고 계단 마포질 하시면 돼요. 남자 화장실 드나들며 화장지 채우고 휴지통 비우고 짬짬이 8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포질을 하는 일은 백화점 일보다 몇 배 힘들었다. 공사로 인한 분진으로 청소는 하나마나였다. 싸운 주먹밥을 사무실 기퉁이에서 먼지와 함께 먹으며 눈물이 났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사 중인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더러웠다. 나무토막, 시멘트 덩어리, 광고지, 껌, 과자 부스러기, 가래침까지. 혀를 빼 입술을 축이면 먼지가 씹혔다. 물 마실 곳조차 없었다. 1층 맥도날드 매장을 기웃거리다. GS 편의점에서 물을 샀다. 문 앞에서 한 병을 단숨에 마셨다. 지하 5층까지는 캄캄했다. 시멘트 작업만 끝낸 캄캄하고 넓은 공간은 으스스했다. 왠지 무서워 가끔 뒤를 돌아다 보며 온갖 잡동산의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공사 중이라 엘리베이터도 운행하지 않았다. 지하 7층에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4층 사무실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직원에게 못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용역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세 사람이 해도 못할 일을 어떻게 한 사람에게 시킬 수 있냐고 항의하자. 대충하지 그랬냐며 오히려 면박이다. 좀 쉬어야지 하는데 문자가 왔다. 일자리 센터다. 이제 스토커 수준이다. 병원 청소 해보실래요? 문자를 무시했다. 어째 기분이 묘하다. 일자리 센터 직원이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뺑뺑이 돌리는 느낌이다. 뉴스에 나오는 취업률이 진짜일지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한 달에 몇 군데씩 돌리면 취업률은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세탁 공장 사장이 떠올랐다. 며칠씩 일하고 그만두는 노인 취업자를 쓰면 노임금으로 일시키고 절세도 되고 꼭 먹고 알먹기 아닐까. 능력 지대로 취업을 시켜야지 이렇게 무작위로 취업을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탁상 공론이거나 짜고 치는 고수도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이제 청소라면 신물이 낫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어린이집 주방 선생님 구함 광고가 보였다. 쉬어야지 했던 마음을 접고 전화를 걸고 이력서를 챙기고 사진을 챙기면서 이게 몇 번째지 이번만은 좀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주방 일에 선생님은 무슨 이라며 혀를 끌끌 찼다. 어린이집은 우리 집 길 건너 아파트 1층이었다. 원장은 나이가 좀 많으시지만 깔끔하실 것 같다며 한 달에 3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었다. 맙소사 한 달에 30이라니 아무리 3시간 일이라 하더라도 주말까지 치면 시급 4천 원도 안 된다. 주방 담당을 채용하는 일은 어린이집 개원 시 필수 항목이어서 할 수 없이 쓴다며 자기가 해도 충분하단다. 잠시 고민하다 노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나를 설득시켰다. 어린이집은 오전 10시에 출근해 바로 아기들 간식 차려주고 간식 접시 설거지 후 점심 준비에 들어간다. 11시 반 밥 안 칠 시간 전에 반찬 4가지를 찌고 볶고 끓이고 정신이 없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여도 시간이 부족했다. 사흘은 좀 힘들었지만 평소 하던 부엌일이라 그런지 금방 적응됐다.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 말 끝에 문창과 출신인 걸 알게 된 원장은 시간 되실 때 아기들 이야기 할머니 수업 좀 하시면 좋겠다고 한다. 봉사로 하시면 보람입지 않겠냐는 말에 어이없어 원장을 빤히 쳐다봤다. 저 임금에 공짜로 아이들 수업까지 시키려 든다. 이럴 땐 그냥 무시가 답이다. 아이들 식단은 매주 주말 계획표와 나간다. 인쇄물을 보고 웃음이 났다. 골고루 영양밥에 반찬도 다채로웠다. 실상은 원장이 퇴근하며 들른 마트에서 그날그날 떠리로 재료를 산다. 식단 안내장 맨 밑에 메뉴는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별표까지 쳐서 집어넣는 문구가 함정이다. 보험 계약서가 생각났다. 원장이랑 선생님들이 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고 하니 어쨌든 열심히 했다.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일을 찾았는데 문제는 보수가. 최소 생활비가 안 된다는 것. 놀면 어쩌겠는가. 아기들을 보니 힐링이 되었다. 내 손주를 먹이던 생각이나 일이 즐거웠다. 금요일 아기들 소방서 현장 학습 가는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이 먹을 걸 생각하며 초밥을 일일이 하트 모양으로 쌌다. 원장은 같이 가자 했지만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아쉬워했다. 가면 아이들 밥 먹이는 뒷바라지는 물론 아이들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금요는 코딱지만큼 추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부려먹으려는 원장의 속셈이 얄미웠다.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 만드느라 잠도 못 잤는데. 굳이 현장 학습까지 따라가 수발될 일은 없겠다. 나도 이제 세상 인심에 조금씩 눈이 뜨이는 모양이다. 어쩐지 그게 더 서러웠다. 내가 나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냉장고에 씻어놓은 지 오래되어 누런 쌀을 꺼내 밥을 하라는 원장과 의견이 부딪혔다. 손가락으로 쌀을 비비니 식혜밥처럼 끈적거리면서. 뭉개진다. 이 쌀은 내가 오기 전부터 있던 쌀이다. 몇 번을 씻어도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밥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원장은 괜찮다고 자꾸 그 쌀로 밥을 하라고 요구했다. 괜찮다고 우기는 원장을 이길 수 없어 밥을 앉혀놓고 심란했다. 커피색 밥이 되었다. 원장은 그 밥을 14개월 된 자기 아이에게 불안듯이 먹였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먹이라는 무언의 시위다. 선생님들이 불안하게 원장을 쳐다보다. 식판을 들고 각자 단임 반으로 들어갔다. 8개월 영하부터 4살까지 아기들이다. 고등어는 신선도가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채소는 물렀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굶어 죽어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당한 일은 할 수 없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주방을 맡은 내 책임이기도 하다. 저 어린 아기들에게 이런 걸 먹이다니 부모들이 알면 당장 잡혀갈 일이다. 집으로 오는 신호등 앞에서 문자를 보냈다. 일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사람 구하세요. 원장은 이미 눈치챘는지 다른 말 없이 통장 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다. 교육청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만둔다. 동네라 자주 볼 수밖에 없는데 껄끄러운 일이다. 마음이 불편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라도 직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선생님들도 직장을 계속 다니자니 쉽게 신고할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것 같다.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을 켰다. 아기 돌봄을 입력하니 돌봄 무료 사이트가 나왔다. 신상 정보와 함께 예전에 집에서 놀이방 했던 사진과 이야기를 올렸다. 일주일 후 11개월 된 여아와 집안일을 좀 해줄 수 있냐는 전화가 왔다. 입주를 제시하며 보수는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 나는 예민해서 남의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더니 아기 엄마가 저녁 시간에 면담을 요청했다. 예전에 어린이집 운영할 때 찍은 사진과 손주들 간식 조리 과정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더니 나한테 신뢰감을 가지는 눈치다. 안방에서 할머니가 나오셨다. 할머니 계시다는 말은 못 들어서 난감했다. 할머니를 도와줄 일은 없고 점심과 저녁만 드리면 된단다. 집에 어른이 계시면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어르신과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 반갑지 않은 환경이다.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하게 됐다. 나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 아기는 처음 보는 나를 보고도 낯을 가리지 않았다. 까다롭지 않은 아기여서 마음이 놓였다. 아기는 잘 따랐지만 50평이 더 없는 집이라 첫날부터 청소와 집안일로 진을 뺐다. 이으식과 동화책을 읽어주라는 아기 엄마의 요구는 들어줄 시간이 없다. 할머니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새끼 밥만 드셨다. 밥이나 반찬도 요구사항이 많았다. 할머니는 아기를 전혀 돌보지 않아 화장실 갈 때도 아기를 안고 가야 했다. 일하는 짬짬이 아기를 쳐다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루 일해본 나는 집안일과 아기 돌보는 일을 병행할 경우 아기를 책임있게 돌볼 자신이 없다. 아기 돌본비에서 청소도우미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으니 청소도우미를 쓰자고 제안했다. 아기 엄마는 집에 다른 사람 드리는 일이 신경 쓰이는지 딴색을 지었다. 청소를 안 해도 할머니 점심과 저녁 준비, 새끼 이유식 준비, 빨래, 아기 목욕 등 바빴다. 가족들은 아기가 잘 먹으니 모두 좋아했다. 나도 아기가 잘 먹고 잘 노니 기뻤다. 나와 아기의 노는 소리가 거실 안을 가득 채웠다. 아기들은 몸으로 놀아줘야 좋아한다. 할머니는 청소하면서 아기와 틴구는 내가 못마땅한지 툴툴 거렸지만 못들은 척 넘겼다. 아기는 할머니에게 잘 가지 않는다. 한 번도 안거나 업어주는 걸 본 적이 없다. 몸을 유난히 챙기셔서 각종 건강식품과 영양제가 싱크대 한 칸을 가득 차지하고 있었다. 저녁때가 되자 아기가 칭얼댔다. 할머니는 전기를 아낀다고 거실불을 껐다. 거실등을 모두 켜자 다시 잘 논다. 아기가 있는 집은 밝아야 한다. 시력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성격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른도 어두컴컴한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 아기들은 밝은 데서 밝게 키워야 밝은 성격으로 자란다. 아기가 전날 잠을 못자 아침부터 층얼거렸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한시 반부터 낮잠을 잤다. 세 시간을 자고 일어난 아기는 기분이 좋았다. 준비해둔 밤 이유식을 쩝쩝거리며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가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 목욕부터 시키자고 했다. 목욕을 끝내고 나오자 이유식 먹인 그릇 치우지 않았다고 할머니가 노발대발이다. 아기 잘 때 뭐하고 주방이 이게 뭐여? 이유식 먹인 아기 그릇과 수저 하나가 물에 담겨 있었다. 아기 잘 때 다 치웠었는데 자고나 먹인 그릇이에요. 금방 치울게요. 저번 이모는 아기 잘 때 같이 자도 일 다 해놓고 아기 일어나면 같이 뒹굴고 놀았는데 일을 도대체 하는 건가 마는 건가? 할머니는 청소 때문에 심기가 불편함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것 같았다. 아기 잘 때 늘어놓은 게 아니고 아기 일어나서 이유식 먹인 거라고요. 뭘 잘했다고 말댔고는 어른이 말하면 네,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이지. 그게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상황? 이 상황을 보고 그런 말이 나와? 이유식 먹자마자 할머니께서 목욕시키자고 하셨잖아요. 아기 잘 때는 뭐 했냐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거기서 뺌돌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와 지내는 게 힘들 것 같네요. 뭐야? 그만두겠다는 거야? 할머니 마음에 들게 할 수 없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집은 할 일 없어. 뭐 할 일 있어? 저번 이모는 맨날 아기 끼고 잠만 자더만. 그러니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냐고 하려다 말았다. 무슨 말이 먹히겠는가. 저는 할머니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제가 능력 부족이라 아무래도 빨리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아기도 사람 자꾸 바뀌면 좋을 거 없고요. 저랑 정들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겠네요. 할머니와 잘 지내지 못하리라던 내 우려는 정확하게 맞았다. 옛날 마음대로 식모부리던 버릇이 몸에 배어있는 할머니와 나는 어차피 평행선일 뿐이다. 이 사람이 말길을 못 알아듣네. 박카스 파는 것보다 낫지 훨씬 떳떳한 거 아니야? 네? 박카스를 팔다니요? 공원에 가면 얼굴 반반한 좀 젊은 50, 60대 할마씨들이 할아버지에게 박카스 팔잖아. 그게 무슨 이런 눈치 엮이는 자네처럼 얼굴 빤빤한 할마씨들이 박카스 사세요 하면 할아버지들이 5,000원 만원으로 몸도 산다잖아. 그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게 백번 낫지 않겠어?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아기 엄마가 달려오고 상황을 다 들은 아기 엄마가 당황하며 사과를 했다. 할머니가 같이 계시는 한 똑같은 일은 계속 벌어질 것이다. 휘청거리며 아이 집을 나섰다. 할머니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에 잇자국과 함께 피가 베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정서양이어서 저녁놀이 지는 풍경이 일품이다.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늘을 물들인 노을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와인잔과 맥주병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풍경이 죽인다. 이 풍경 속에 죽는 것도 괜찮겠다 싶다. 와인잔을 지켜들자 맥주가 노을에 붉게 불들었다. 맥주에서 와인 맛이 딸 것 같다. 베란다에서 일모를 바라보며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건 오후 6시경이다.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자 자꾸 웃음이 나왔다. 무엇을 위해 그리 열심히 살았던가. 밤새 싸우고도 죽게 아플 때도 남편의 바람으로 일주일 굶으면서도 식구들 밥은 악착같이 차렸다. 35년 밥순이 마지막은 허망했다. 노을이 맥주잔 안에서 찰랑거렸다. 맥주를 마시며 부질없는 내 생에 자꾸 웃음이 났다. 미친 걸까 미쳐가는 걸까. 이래도 저래도 좋다. 나를 여기서 끝낼 수 있어서 황홀하다. 약통에서 약을 꺼내 술 한 모금에 약 몇 알씩 털어넣기 시작했다. 대용량 맥주 두 병에 소염제 진통제 두통약 안주는 술술 넘어갔다. 무엇이든 많이 먹으면 잠들지 않을까. 약이든 술이든. 자 복잡한 인생이여 안녕. 약통 한 구석에 있던 시신 기증서와 장기 기증증서를 식탁에 꺼내놓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먼지로도 남고 싶지 않다는 한 문장과 함께 잠이 들었다. 저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립니다. 작가님의 진솔한 이야기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작가 이순자님은 시니어 문학상을 수상한 뒤 한 달 만에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출판사 휴머니스트는 실버 취순생 분투기를 비롯해 작가님이 생전에 쓰신 30편 안팎의 산문을 실어 유고집을 냈습니다. 60살 나는 또 깨꼬치 되어가 그것입니다. 설명란에 책 정보를 실겠습니다. 나머지 듣지 못한 부분은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는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보면 문학에 대한 관심과 조예가 깊다고 느껴집니다. 시니어 문학상의 도전해보십시오. 살아온 나의 이야기를 글로 쓴다는 것은 기쁘고도 가슴벅찬 일입니다. 경험해보십시오. 도전해보십시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 챙 Cheng Nós